그냥 어젯밤에 영화 보자고 말을 하지 비밀이에서 밤새 뭔 일인가 했네 네가 싫다고 안 나올까 봐 그랬지 좋다고 나오지 내가 왜? 내가 영화를 좋아해 그래? 잘됐다 안전하게 대피해 주십시오 뭐지? 나 나가자 어 뭐야 나가야 되는데? 소라 나가자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경종이 울렸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배 Sarah She'sみたい 가시이 너, 나 경기 못 보게 하려고 영화 보자고 한거지? 너나 아빠나 왜들 이렇게 오버야? 경기 안 보게 해서 뭘 어쩌려고 어차피 매달 따면 온 나라가 난리일텐데? 그래도 그냥 마음이... 왜? 뭐 내가 부러워서 울기라도 할까봐? 난 19에 수영 못하게 될걸 미리 알았더라도 수영했을거야? 생각해보면 수영하는 동안 진짜 행복했거든 그 행복은 안해보고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난 후회 안해 수영을 시작한 것도 못하게 된 지금도 그러니까 나 괜찮다 이 말이야 아 아 됐어. 왜? 어? 도깬! 삼촌 지금 뭐해요? 가 지금 뭐하냐고요? 그라고? 선지야 선지야 엄마 갔나? 어 갔어 갔어? 아 다행이다 아 미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잘 밟은 것 같아 어머 어머 선지야 어머 어떡해 어떡해 내가 진짜 밟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다리를 지가다가지고 잠깐만 저 건너편엔 언제 길이 났어? 아니 어떻게 알고 가서 시체를 묻었대 시체? 그나저나 이 동네 사람은 아니겠지? 설마 저수지 드나드는 낚시꾼들이 그런 거 아니야? 아유 그건 아무도 얘기하지 오지휘 기우군? 사건날 같은데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아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많게 생겼더만 잘생기긴 안 돼 보지 마 선재야 보지 마 구경 잘했냐 안 돼 선재야 잠깐 내려와봐 어? 아 이러니까 안정감이 없지 안장이 너무 높으면 넘어오실 때 크게 다쳐 다시 타봐 편하지? 응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타봐 가르쳐 주려고? 나한테 체육교사 자질 있나 없나 네가 한번 바보던가 근데 나 못한다고 막 무섭게 혼내는 거 아니야? 막 버럭버럭 구박하고 선수일 때 내 강점이 뭐였는 줄 알아? 뭔데? 평정심 내 말 듣고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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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하고 바로 왼발 오른발 아니 바로 왼발 아니 오른발 야 오른발 오른발 아 자 자 봐봐 왼발 구르자마자 바로 오른발 구르면서 핸들로 중심 딱 잡고 이게 동시에 안되나? 그게 되면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왜 배우고 있겠어 성질은 평정심 내다 팔았나봐 그래 다시 해보자 간다 자 넌 운동신경 내다 팔았냐? 나 그냥 안되러 어? 지구력도 내다 팔았나보네 넌 이래서 어디 체육선생 하겠어? 자질 부족이구만 난 원래 잘한다 잘한다해야 더 잘하거든? 그래 다, 다시 해볼까? 그렇지 이렇게만 해 이렇게? 어 잘한다 안났지? 노우면 알아서 해. 안 놨다니까. 너, 너운 거 아니야? 잘 타네. 왔어? 앞에도 알지, 앞에. 속도 좀 높여봐. 나 봐봐. 지금 이 순간. 아마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. 그 끝은 항상 너희는 거야. 어, 조심, 조심, 조심. 성공했네. 잘했어. 나 또 타볼래. 괜찮겠어? 내일 못 걷는 수가 있다. 그러니까. 내일 당장 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. 누구한테 잘 모르고 옷을 사실까? 맨날 운동복만 입는 놈이? 자, 오빠. 이리 와봐봐. 대꾸하지 말고 운동 마주치지 말고 마음에 드는 곳 나올 때까지 직진만 해.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 그 마음을 숨겨. 난 그럼 된통 바가지 쓴다. 뭐 보러 왔어? 자, 자, 자. 이거 주세요. 야, 너 내 말 뭐 들었냐? 이거 위아래 펄로? 이야, 화끈하구만. 형이 특별히 1, 7인데 2로 해 줄게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야, 이리 와봐. 야, 순자야. 요즘 돌아보고 온다? 어. 내가 봤을 때는 짱 네 옷이다. 어? 손재야. 너도 공연 보러 왔어? 어. 누가 오면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. 야. 안녕. 난 소리 친구 이현주. 현주? 저거 저거 잘생긴 사람만 보면 혀 짧아지는 건 옛날에도 똑같았구만. 그래. 어, 잠깐. 네. 이거 마셔. 너 단 거 안 좋아하잖아. 고마워. 근데 백인혁은? 같이 온 거 아니야? 옷 사느라 정신 없을걸? 맞다. 내 선물은 잘 받았지? 구경 잘했냐? 선물? 팬서비스 차. 얘가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더라고. 그 선물 거절했는데 확인 안 했나 보다. 어? 어, 묻었다. 어디 커플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. 너는 여자친구 있어? 아니. 네. 그렇구나.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? 내 답하기 싫구나. 그래. 야, 근데. 인형이랑 동섭이는 왜 안 와? 그니까. 얘들아. 어우 씨. 야, 큰일 났어. 네 옷이 더 큰일이야. 이거 무슨 패션이지? 너 개콘 나가냐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야, 동섭이 못 온대. 뭐? 아이씨. 마마보이 자식. 고3이 무슨 공연이냐고 엄마한테 붙잡혀서 못 나오는데. 어쩌냐? 아이씨. 미치겠네 진짜. 어떡하지? 어? 야. 내가 올라가서 부를까? 무대에서 망신당할 일이냐? 그냥 보컬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해. 아이씨. 어, 야, 야, 야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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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, 여보세요? 야, 너 어디야? 블랙 테트라의 아주 열정 넘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이 열기에 이어 다음 무대를 만나볼 텐데. 자, 다음. 아, 이제고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? 이클립스입니다. 쟤 뭐야? 뉴 선지 아냐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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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안 좋아. 그날이 후렴 수많은 밤 슬픈 하늘이 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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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갔나 전에 우리 본 적 있지? 학교 앞에서 류선재 노래 진짜 잘하더라 백인역도 짱이야? 나랑 색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어? 잠깐이면 돼 김대표가 여기 왜 고인이 생전에 극심합니다 안돼 삽살 괜찮아 괜찮아? 자 상품으로 주더라 너 혹시 이것 때문에 노래한 거야? 어 이까짓게 뭐라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노래를 불러 난 너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왜? 핸드폰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난 내가 불편하든 말든 너야말로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왜? 난 너 걱정하면 안 돼? 어 하지마 남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하지도 마 힘든 내색 한번 안하고 사귀고 참고 그러다 여기저기서 마음 긁히고 또 참고 잠도 못 잘 정도로 혼자 끙끙 앓다가 다 놔버릴 거잖아 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대체 무슨 소린데 이거 하나 준 게 뭐라고 이러냐? 난 니가 너밖에 모르는 애였으면 좋겠어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니 자신이 더 행복해질까 더 잘 살까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내 생각만 하라고? 그래 볼까? 응 응 됐다 내가 괜한 짓 했네 이건 버리던지 너 알아서 해 이거 내 버물 1호인데? 또 시작이네 뭐야? 이게 아직도 알고 하네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 재밌다 재밌어 그래 어떻게 지우는 거야 어떻게 지우는 거야? 어떻게 지우는 거야? 하 하 하 천재야 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 그렇다 너 헤어질래?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 좋아해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 내가 너 좋아한다니 한글자막 by 한효정